웰컴디쉬인데 메뉴팜 위쪽에 두가지 아무중 이슈가 내놨어요 스티 레스토랑이 모시고 환영하는 메뉴를 올려드리는 식이고요 첫번째 조개컵 준비에 대안 조개살이랑 미니 아무중을 포장합니다 라면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이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다시 만나요 자, 저희원은 비주얼이 되어있어요 치즈스탄 자, 나는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의 치즈는 없지만 많이 즐겨라기가 너무 잘다 아니, 우리ily 음식 시계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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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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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